안녕하세요. 저는 빗물 박사 한묘영입니다. 제목은 빗물이 돈이라면 방울방울를 모아서 기후위기 적응할 수 있어요라는 구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죠. 며칠 전에도 폭염이고 또 오늘은 비가 온다는데 앞으로 폭우가 와서 홍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또 연초에는 가뭄에다가 산불에다가 기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위기 때문에 중계방송만 하고 걱정만 하고 해결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빗물과 당신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선 전지구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수도 나고 산불도 나고 또 해수면 상승해서 섬나라가 잠기고 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먹을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약간의 틈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틈새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답을 좀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고 왜 외국 얘기만 하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찾아내고 그 방법,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대한 새로운 생각 세 가지와 위대한 사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 처음입니다. 이게 틈새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환경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ink Global, Act Local,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자. 둘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북극곰 얘기하고 태평양 해수면 상승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글로벌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할 것은 당장 우리 뒷산의 산사태, 우리 앞에 홍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Act Local이 필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틈새를 메꿔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탄소를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지구온난화가 됐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의 축에는 끝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 저감과 적응. 탄소 저감은 미트게이션이라고 하고 적응은 어댑트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탄소 저감을 전 세계가 다 같이 저감을 해야지만이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겠느냐. 그 전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적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후위기 완화만 생각하지 적응은 안 하고 있다. 당장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적응도 같이 중요시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탄소라면 탄소를 막 줄이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언제 줄일 수 있겠는가. 과연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대안으로 탄소 대신 빗물을 한번 생각합니다. 탄소를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를 줄이고 그런 건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오늘 당장 오늘 밤에 홍수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빗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홍수, 가뭄, 물 부족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산불 같은 건 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물 문제와 불 문제로 있는데 가뭄은 다 빗물과 관련돼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뭅니다. 그래서 비 많이 올 때 좀 모아주면 홍수도 덜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수자원도 확보해서 가뭄도 해소해야 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가뭄 때는 가뭄 대체, 홍수 때는 홍수 대체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둘 다 빗물과 관련돼 있으니 빗물을 잘 관리하면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수의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아주 쉬운 배탈의 원인을 한번 얘기해보죠. 배탈의 원인은 배가 아파서 배탈이다. 그러면 자기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좋은 병원에 가든지 좋은 약을 먹든지 그렇게 되는데 우리 현명한 어머니는 그러지 말고 좀 덜어서 조금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다음 날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홍수의 원인을 배탈의 원인과 대책을 이용해서 답을 주면 홍수가 낫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배탈의 원인으로 비교해 보면 하수도의 용량보다 더 많은 빗물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방법은 하수도 간 거를 늘리자. 하수도 간 거를 늘리고 펌프장을 두자 그러는데 도시 전체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나게 되고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됩니다. 우리 현명한 어머니의 방법 같은 걸 하게 되면 하수도 들어가는 빗물의 양을 좀 줄이자. 그러면 하수도 용량을 증설하지 않고도 홍수가 안 나게 되고 그다음에 가뭄대도 수작용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를 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더울 때 비가 오게 되면 시원해지죠. 또 산불이 막 났을 때 비가 오게 되면 다 꺼져요. 그렇다면 폭염과 산불도 빗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또 이것도 비유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유는 주방에서 밥을 지을 때 냄비에다가 쌀과 물을 집어넣는데 물을 적게 집어넣는 것은 같은 에너지로도 빨리 타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 안 타고는 뜨겁고 안 뜨겁고는 이거는 결국은 물에 의한 것이 아닌가 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물리학 때 배운 공식을 복식을 하게 되면 물 1톤이 기화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700kWh입니다. 700kWh는 예를 들어서 1kWh짜리 거실용 에어컨을 70대를 10시간 키는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물, 오늘같이 비만이 온 날은 엄청난 양의 물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에어컨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문강장 같은 경우에는 물과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가 태양열이 오더라도 대부분이 현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거죠. 그런데 호수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화열 때문에, 기화열 물의 냉방에너지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과 나무가 있으면 시원해지니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모아서 주위에 넣게 되면 시원해진다. 탄소를 얘기하면 한참 걸릴 텐데 빗물을 이용하면 당장 조금만 시간만 걸리면 당장 시원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빗물이 제일 중요한데 빗물을 버릴 것인가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빗물에 대한 오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산성비의 진심 그리고 공짜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무엇인가 하는데 우선 산성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산성비는 무섭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빗물을 시작하기 전에는 산성비는 나쁘다, 버려야 된다, 마지막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들을 가지고 재봤습니다. 우리 그 옥상에 올라가서 비가 왔을 때 깨끗한 쟁반에 물을 받아가지고 재더니 진짜 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성이니까 산성비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지구에 떨어진 빗물을 재봤더니 똑같은 산성비가 먼지만 묻었더니 알캉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 묻었더니 중성이 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죠. 한 번 산성비는 영원한 산성비가 아니고 땅에 떨어지자마자 중화되니 우리 수작원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걸 제가 제안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머리에 묻는 건 산성이니까 대머리 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걸 다른 콜라랑 다른 액체랑 비교해 봤습니다. 빗물의 pH는 5.5인데 콜라를 재봤더니 2.5, 오렌지유스는 4.0. pH는 한 숫자가 10배니까 콜라가 산성비의 산성도보다 1,000배 더 높습니다. 마셔도 문제 없고 몸에 닿아도 문제가 없는 걸 보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침 이 바깥의 부스에 한 번 증명해 보시다. 스스로 빗물 시험지 가지고 측정을 해 보시다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빗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있는 서울지학교 39동의 지하에 한 15년 전에 건물을 저었는데 지하에서 200톤짜리 빗물 탱크를 만들어놨어요. 비가 오게 되면 보통의 건물은 지폭이 떨어지는 게 홈통을 통해서 하수로 나가는데 우리 건물은 홈통에서부터 빗물 탱크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 빗물 탱크가 물이 차는 거예요. 그거를 수세식 용수로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수돗물 값을 아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아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빈 비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비가 오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온다니까 거기는 돈이 많이 벌어지겠죠. 세 번째, 빗물이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에도 마일리지가 있다. 빗물이 내려서 가는 동안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일리지가 길수록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차례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서 산위로 갑니다. 제로 마일리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이 건물에 있는 지구에 떨어지는 빗물 이것이 제로 마일리지고 여기는 물론 대기오염물질이나 새 똥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장 폐소 안 들어갔고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에 똥이 안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아주 모아놔서 조금만 처리하든지 아니면 전혀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빗물의 맛이 어떨까에 대해서 빗물과 생수와 수돗물을 이걸 갖다 놓고 브라인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깥에 부스에서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한번 보시고 빗물이 맛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입니다.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옥상 녹화하고 빗물인데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그다음에 산에 떨어지는 빗물 그다음에 학교에 떨어지는 빗물의 의미를 놓습니다. 첫 번째 옥상 녹화입니다. 제가 있던 서울대학교 35동 건물의 옥상에 원래 코쿠트 옥상이었는데 여기다가 텃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꽃밭이 돼버렸습니다. 또 한 400제곱미터가 이렇게 됐고 또 나머지 400제곱미터 정도는 또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채소를 심고 지역 주민들과 선생님, 학생들과 같이 채소를 키워가지고 갑자기 서울 시내 800제곱미터라는 새로운 옥토가 생겼습니다. 이걸 단지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는 더 공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옆에 건물과 우리 건물과의 비가 내려가는 물의 양을 측정해 봤습니다. 빨간 색깔은 보통 건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의 옥상이고 보면 피크가 있어가지고 저 피크 때문에 홍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옥상은 같은 날 대봤더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피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가 비 많이 올, 먹을 거 만들 때 좀 덜어놔서 그 다음 날 먹어라 하는 거죠. 비가 온 다음에는 다른 건물에는 물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우리 건물에는 약 40톤의 물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물이 기화열을 만들어서 식혀주는 도시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온도도 한번 재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옆에 보통의 건물은 더울 때 5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은 한 27도 정도가 돼가지고 초체대 온도차가 27도가 되는데 보통 건물의 꼭대기층은 덥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꼭대기층이 덥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옥상 녹화로 덮어져서 물이, 빗물이 기화열 때문에 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름에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탄소를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에, 우리나라에서는 70% 정도가 산이라고 하니 산에 떨어지는 물을 한번 잡아보자. 산에 매년 봄에 산불이 나서 떨어져 먹는데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 헬기를 가지고 물을 끄기도 하고 소방차가 물을 갖고 가기도 하고 또 인력이 동원돼서 물을 끄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불을 끄는 건 물이다라는 걸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빗물. 빗물은 우리나라는 강수장의 1400mm이라서 1.3m죠. 1년 동안 모아두면 전 산을 1.3m 높이의 수영장을 꽉 찰 수 있는 그 많은 빗물이 있는데 그걸 다 뭐하고 있느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자라는데 물모이가 별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단식 논을 만들고 물모이를, 붓몬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모여서 저것이 홍수를 방지하고 산불을 방지하고 시원하게 해주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걸 다시 리바이벌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불의 원인은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산이 건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산을 촉촉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뭘로 촉촉하게 하느냐. 빗물을 모아서 빗물을 모으는 물모이를 분대고 만들게 되면 작은 수의 많은 수의 물모이만 만들게 되면 아주 산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촉촉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적 집사사에서는 이 아이들을 듣고 앞으로 대한적 집사사의 목표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 보고서를 써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를 비롯한 대한적 집사사 시니어 공사단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젊은 사람과 같이 아주 재미있게 물모이를 만드는 걸 봤으니 아주 쉽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니 전국의 산에 이렇게 만들자. 각 자기 지역의 산에 있는 것은 자기가 물모이를 만들어서 그 기후 위기를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레인스쿨입니다. 사실 어린이부터 기후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른들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보면 우리 소녀 딸이 학교에서 배워서 오면 그 집에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 다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듣고 그러니 어른들한테 가르치기 보다는 애들한테 가르쳐서 애들이 자기 부모를 가르치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거의 근거는 어린이는 어른들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운 얘기 말고 재미있는 기후위기 교육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원호수초등학교 우리 소녀 딸이 다니는 학교에 빗물시설을 만들어줬더니 지구에서 떠지는 홈통에서 떠지는 빗물이 그대로 하수로 갈 것을 모아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학생들이 그걸 재미있게 그림도 그리고 그물 가지고 채소도 주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물을 빗물을 다 버렸는데 빗물을 모으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고 그걸 자기 부모라든지 사회에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웨인스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보다는 동남아에 많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제가 학교에 특별반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특별반 기후위기와 빗물을 연구하는 특별반을 만드는 데 그 반의 이름을 BTS라고 적습니다. 빗물의 B에다가 Teacher, Student 그래서 특별반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방탄소년단을 아니까 다 좋아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뭐냐 BTS입니다. B는 beauty 예쁘게 만들고 컬처를 만들고 생각하고 빗물주의를 깨끗하게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하고요. 두 번째는 테크니컬 좀 재밌게 만들고 수주가 수장을 측정하고 그리고 S는 자기 주위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것이 BTS의 세 가지 활동입니다. 이 얘기를 유엔에 대해 얘기했더니 맞다. 이게 맞으니까 이걸 많이 확산하자고 그래가지고 BTS를 통한 베인스쿨 이니시이티브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대한 새로운 생각 세기됐습니다. Think global만 하지 말고 Act more local 우리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자. 두 번째는 탄소 감축을 위한 미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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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어데테이션입니다. 그리고 탄소도 중요하지만 빗물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 그리고 사례로서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이렇게 모으면 됩니다. 산에 떨어지는 빗물을 이렇게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레인스쿨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빗물의 중요성을 알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저는 기후위의 해결사 빗물과 당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면서 잊지 않게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알려드립니다. 빗물은 돈입니다. 돈이라면 버리시겠습니까? 돈이라면 빗물을 또 이런 빗물을 방울방울 모아서 우리 기후위에 대응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